속초 해양경찰서는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동방해상에서 상어가 발견됨에 따라 안전관리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40분쯤 수산항 동방 7.5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죽은 상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길이 210cm, 둘레 120cm 크기의 이 상어는 악상어로 추정됐습니다. 악상어는 악상어과의 다른 종인 청상아리나 백상아리보다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낮은 편이지만 위험한 청상아리나 백상아리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해경 측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속초항 인근 해역에서 악상어 사체가, 장사항 인근 해역에선 백상아리 사체가 각각 혼획됐습니다. 해경은 다이버 등 레저 사업자에게 상어 출몰 사실을 전파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자체에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방송을 요청하고 연안 안전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들어 동해안에서 상어가 지속해서 발견되는 만큼 어업인과 레저 활동자, 물놀이객 등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한승희입니다. orus 한승희입니다. 았리트에서 4번의 눈치에 대한 공격을 요청하고 연안을 해보았습니다.